국정정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어렵게 조작해왔는지를 다 여러분들 이제 밝힌 거죠. 이것에 눈을 감고 담는 대한민국의 언론계나 정말 한심한 겁니다. 본인들의 자식들이 본인들 노후하고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질타라 하는 겁니다. 네가 남자가 네가 사내가 국민을 책임지고 이런 출범한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부정선거가 여덟 번이 낱낱이 밝혀있는데 입을 쳐다들 수 있나 이렇게 내가 나무라는 겁니다. 욕을 들어도 싼 겁니다. 조갑제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보수 분열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하는 업모론자다 정신 나간 인간인 거죠. 네가 보수냐 이야기죠. 보수가 뭐냐 이야기죠. 돈이냐 그게 보수가 아니지.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게 생겼는데 보수 분열 선거 부정 없다 정신 나간 늙은인 겁니다. 내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르면 북망상 이름 가까운 나이들이 됐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이렇게 선거 부정이 일상화되어 가지고. 거듭 말씀드린 선거 부정이 일상화 된다는 건 뭡니까. 나라의 이름 계급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카스트 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카스트 제도가.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연구조로 장악한 자들이 뭐죠. 새로운 계급을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더블당 징글징글합니다. 586 운동권들 징글징글합니다. 특정 지역에 연구를 준 여러분 정치인들 징글징글한 겁니다. 어제 송영길이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놈 어떻게 뭡니까. 아무리 밉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면 어린 놈. 그럼 내보다 한 두 살 아래 이름 송영길이니까 송영길을 보고 어린 놈.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야. 아무리 밉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정신세계라는 것이 그야말로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그대로 그런 정신세계를 가진 애들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뭡니까. 나라를 완전히 도력을 내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입을 다물 수가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입을 다물어서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입이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반복학습이 중요하니까 대통령 아이고 인생들 그렇게 사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권력이 뭐라고 이렇게 국민들을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좀 나라를 좀 잘되게 국민들이 좀 부강하게 좀 편안하게 어떻게 그렇게 못 만들어주냐 이야기죠. 인생들 다 참 거꾸로 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입만 열면 공상정체주의가 공상정체주의가 지금 총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전산조작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장악하면 공상정체주의가 되는데 말은 뭐 내가 볼 때는 정말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다음에 말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 는데 본인들 말로야 본인들이 선택했으니까 알아서 되겠지만 국민들이 그냥 죽을 고생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외치는 거지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남겠습니까 저한테. 자 여러분 그러면 강원도 지사선거 2022년 또 6월 달에 강원도 지사선거에서 이 남조선 선관위가 표를 얼마나 도덕질했냐. 그거는 전체 선거구가 이런 분석이 끝나야 그 다음에 표 도덕질한 규모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약 240만 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120만 표를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훔치고 마이너스 120만 표 이재명 후보와 함께 플러스 120만 표에서 240만 표를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그 240만 표라는 그런 숫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간단하지만 그 숫자를 여러분들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 다 분석해야 마지막에 240만 표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고된 일이고 정말 여러분들 참 집념이 없으면 그런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돈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강원도 지사 선거에서 1만 7천 표 정도를 훔쳤습니다. 1만 7천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당이 아마 이런 조작을 기획을 했을 것이고 왜 그렇게 추측하는 거 아니까 모든 사전투표에서 이광재 더불당 후보가 다 승리하기 때문에 더불당의 기획을 받아가지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선관위의 소수의 이런 핵심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한 겁니다. 18개 선거구 분석을 모두 마친 결과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후보는 강원도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34만 명입니다. 34만 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34만 명. 34만 명 가운데서 김진태 후보가 17만 4천 632표를 받았습니다. 모든 선거구에서 다 조작값 5%를 적용해가지고 김진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훔쳤기 때문에 다 합치게 되면 8천 732표를 마이너스 처리한 겁니다. 5% 그리고 이것을 플러스 이광재의 8천 732표를 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얼만간 17,464표 정도로 훔친 겁니다. 17,464표를 득표소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그러니까 2024 2년도 3부 대통령 선거의 전국에서 240만 표를 조작했고 120만 표를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 관계에서 훔치고 120만 표를 더해줘가지고 총 240만 표의 득표소를 여러분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 후보의 실제 격차는 267만 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24만 7,077표짜리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한 거죠. 2022년 또 6월 1일 강원도 지사를 여러분들 적용하게 되면 몇 표를 여러분들 조작했느냐. 8,732표를 김진대 후보께서 빼앗고 이광재 함께 8,732표를 대해줬으니까 17,464표를 여러분들 총 득표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다 나온 겁니다. 18개 선거구를 다 하루 만에 분석을 해가지고 찾아낸 수치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강원도 지사 선거지만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대한민국에서 남조선 선관위가 특정 정당과 야합해가지고 선거 부정을 어떻게 저지른지를 여러분들 지금 그냥 분석 결과를 보고를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되냐. 강원도 지사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번 2번 3번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선관위는 이 사전특표특표수 1만 7천 표 정도 조작해가지고 이광재가 15만 1490표 김진태가 18만 3천 364표 얼추 여러분들 한 3만 몇 평표 정도 차이가 났다 이렇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조작값 5%를 찾아내가 모두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진짜로 다 환원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니까 김진태가 41만 7천 959표 이광재가 33만 8828표 김진태가 7만 9천 130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7만 9천 130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남조선 선관위가 약 6천 표 정도 여러분들 차이로 김진태가 이겼다 이렇게 이런 발표한 겁니다. 키가 차지 않습니까 7만 9천 표 차이로 이겼는데 6천 표 차이로 이겼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왜곡 축소해가 이런 발표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입니다.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아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바로 이 차이집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조작의 정도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후보가 두 명이기 때문에 선거구마다 정확하게 좌우에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여러분들 누가 했느냐 남조선 선관위 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참 창피한 일입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선관위가 이런 이런 도덕질을 하더라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언론들이 다 침묵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통계학 교수님들 가운데 박성현 교수님처럼 명예교수님 정도나 이런 것을 지적하지 누가 지적합니까 참 기가 차고 그렇지만 기만 찰 수는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것이 바로 뭐죠 숫자 분석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딱 5% 몇 표를 도덕질했다는 것이 다 만 7천 여러분들 만 7천 460 몇 표 정도를 도덕질했다는 게 딱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이런 분석 도덕질하면 이 도덕질한 것이 다 이런 레코드가 숫자에 남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든 겁니다. 이걸 이제 다 덮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나가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장악해서 새로운 계급을 만들고 그런 새로운 계급이 영구집권하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바로 코앞에 있는 겁니다. 2024년 총선 이후에 무슨 뭐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총선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여러분들 새로운 계급을 행성해 가지고 장기 및 영구집권을 완성하는 시점이 2024년도 4월 총선입니다. 그 이후에는 탄핵 개헌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난 모르겠다. 난 대통령 됐으니까 그냥 임기 임기 마치겠다. 임기 마치게 해주겠습니까 임기 마치게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약조를 맺더라도 약조를 안 지킵니다. 좌익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좌익은 기본적으로 이러면 뭐 어떻습니까 정오심이 굉장히 강하고 시기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자격지심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몸에 배여있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 탓이 아닌 겁니다. 모두가 뭡니까 네 탓이다 한 겁니다. 네 탓인 윤석열이 때문에 모든 게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두겠습니까 가만 안 되죠.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상 여러분들 정치인들 가운데 좌익들의 이름 실제를 가장 정확하게 봤던 인물이 우남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공산주의자들과 좌익의 이름 실체를 정확히 봤던 인물입니다. 돌아가신 워터케이트 여러분들 사건으로 오명을 남겼지만 역대의 여러분들 퇴임한 대통령 치고 가장 많은 저수를 남긴 사람이 리차드 닉슨 대통령입니다. 아주 승무원 변호사 출신으로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나고 여러분들 재선 과정에서 워터케이트 사건 때문에 불명예로 여러분들 물러났죠. 그러나 노년은 아주 여러분들 액티브하게 활동하다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리차드 닉슨입니다. 리차드 닉슨이 이런 부통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분들 몇 번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고록이 적어놨잖아요. 우남 이승만이라는 그 노정객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큰 영감을 준 것은 없었다. 그런 정도의 안목과 본질을 괴뚫을 수 있는 서구의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덕택에 여러분 우리가 한 지난 70년 80년 정도 잘 먹고 잘 산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오명이 됐지만 사람의 한평생을 보게 되면 오명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른이 걸출했던 인물이죠. 착하게 본 거 아닙니까 그 세력들이 다시 한국을 그냥 접수하는 겁니다. 70년 80년 만에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역사의식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람 좋고 술 잘 마시고 좌우로 넘나들면서 인간관계 원활하고 운 좋아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바라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악과 타협하고 손을 잡았는데 악과 타협하고 손을 잡은 거잖습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부정을 일진지한 상태에서 한나라 대통령의 입을 다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악의 도구이자 수단이 돼버린 거잖습니까 제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강원도 지사선거에서 만 7천 표 정도를 도독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다 만진 겁니다. 이런 이런 분석이 다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나 총선대 다 여러분들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남조선 선관위 사람들도 모니터링 할 거 아닙니까 선거 부정을 다루는 그런 채널이 한두 개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선뜻하겠죠. 그러나 다 대통령도 우리 편이고 김기현이도 우리 편이고 국힘당도 우리 편이고 대법관들도 우리 편이고 헌재재판관도 우리 편이고 조선중앙동화도 다 우리 편이니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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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뭐 걱정 안 하겠죠. 공병호에 떠들어야 그 다음 유튜브 채널한테 부탁해가지고 여러분들 못 보게 하고 추천 동영상 빼고 구독자 수 빼고 나면 그냥 고사될 테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뭐 밥값하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다 진실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택은 국민들이 아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선거 부정에 고착화는 특정 정치시력의 연구집권을 뜻하는 것이고 특정 정치의 연구집권이라는 것은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것이고 모든 국가의 자원 배분 입학 입찰 그 다음 취직 출세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결정된다 특정 정치시력의 여러분들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 기업은 처음에는 뭐 괜찮겠죠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업들도 국민들은 그냥 수탈당하겠죠 돈은 막 찍어낼 거고 뭐 딴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죠 경제위기와 만성화가 되고 보통 시민들 같은 경우 노후가 완전히 망가들이겠죠 합해가 계속 떨어질 거니까 빚으로 이러면 굴러가는 나라에서 외자가 빠지고 나면 그냥 그대로는 뭡니까 주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뭐 경제 문제만 하고 정치 문제는 언급하지만 경제하고 정치가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정치하고 경제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천 딱 붙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국힘당 국회의원들 한 50석 60석 안 주겠습니까 그 다음 국힘당 한 50석 60석 그 다음에 뭐죠 뭐 자멸당 무슨 자생당 뭐죠 민생당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쭉 뭐죠 외관으로 볼 때는 다당제가 여러분들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당모의 쪽도 한 5 60석 주면 그것 먹고 쫄쫄쫄쫄쫄 사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국힘당 이런 한 30석 줄이고 그 다음 무슨 자생당 한 20석을 주고 지 마음대로 선거를 만들 수 있는데 뭘 못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다룬 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가 도덕놈들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이제 제가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는 보기 드물게 한국인이 쓴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다만 이제 그 시각이 서구 문명의 토대에 당하는 기독교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좀 두껍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그런